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편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0년 12월 1일 판례공부 민사 고해감 진단 확정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10월 1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234-538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업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채무부전제 확인을 보험회사가 청구를 했고 망인의 상속에 있는 피고인을 상대로 채무부전제 확인을 했죠. 그랬더니 파기환송대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결과를 이긴 거죠. 어떻게 얘기했냐면 보시죠. 이제 돌아가신 분의 처가, 배우자가 실부암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실부암보험에는 암 진단비가 있고 고액암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약정을 해서 다른 진단비를 추가로 줍니다. 그런데 보험 약관에 보면 고액암은 백혈병, 뇌암, 골수암인데 거기에 그 약관에 병리 또는 진단검사 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서 내려줘야 한다. 이런 약관상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망인이 2013년 3월에 편평상피세포암이라는 병리검사를 받고 2018년 5월에 이빈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두 개 안면고래 악성신생물의 진단들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뇌암의 일종으로 진단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래서 망인의 상승인들이 고액암에 해당하니까 암 진단비 말고 별도로 고액암 진단비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소송이 붙고 나서 감정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 감정인은 병력 전문의였습니다. 이 견문이가 이 망인의 암은 편평세포암이 맞고 골의 악성신생물, 골수암이나 뇌암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내는 거죠. 그런데 원심은 고액암에 해당한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빈인후과 전문의로부터의 뇌암의 일종의 진단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감정인은 병리검사 결과가 편평세포암이었고 그 다음에 감정절과에 의한다면 뇌암은 아니라는 의견을 내는 거죠. 결국은 약관해석상 고액암 진단은 임상의사 그러니까 병리학의사가 아닌 임상의사가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고액암에 대한 진단 확정은 약관에 의하면 병리 또는 진단검사 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의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맞다. 따라서 임상의사, 이빈인후과나 뇌과나 신경외과 이런 사람의 진단으로는 고액암의 진단 확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이 사건은 감정인이 고액암으로 볼 수 없다라는 의견이 결정적입니다. 감정인이 아마 고액암이 맞다라고 했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컸는데 감정인이 고액암으로 볼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고액암이 안된 거죠. 그리고 약관에 보면 병리과 전문의로부터 받아야 약관이 충족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렇다고 해서 암진단비라고 못 받았냐? 그건 아닐 겁니다. 암진단비는 별도로 있고 암진단비와 별도로 고액암, 특별히 치료가 많이 드는 그런 암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약으로 고액암 진단비를 10배인지 몇 배인지 모르겠나 할 때 그래서 줘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고액암에 대한 특별한 진단에 관한 것이고 나중에라도 감정에 의해서 고액암에 판단이 된다면 고액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판결은 결과적으로는 고액암에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설치가 나온다는 것으로 아시는 게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진단에 있어서 고액암을 청구를 할 때는 이럴 경우에는 병리와 전밀유의의 진단들에 의해한다는 것이 대부분 판례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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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